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37번 지문 되게 쉬우니까 부담 내려놓고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이 친구들은 만약에 축제가 된다면 어법 판단 문제로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래도 어법으로 나올 것 같아도 기본 내용은 잘 축제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 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품목은 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건 투자가 아니야. 이건 보니까 대부분 다 뭐야. 대부분 다 이거는 소비지. 여기 나와 있는 자기개발 뭐 이런 건 투자일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는 다 소비지. 그럼 여러분은 아는 거죠. 소비하고 투자하고는 어떤 면에서 달라. 돈을 내가 쓴다는 건 비슷하지만 투자는 당장을 위한 거야. 미래를 위한 거야. 그렇지. 먼 미래를 위해서 돈을 한번 이렇게 던져본 거죠.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거나 거기다 돈을 묻어놓는다고 표현하잖아. 아니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땅이나 기타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소비는 너무 쉽죠.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렇죠? 물론 둘이 공통점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해야지 사회에 일자리가 생겨나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줘야 삼성에서도 그 돈을 가져야죠. 그래가지고 뭐 할까? 연구원들 일자리를 줄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견제에서 보시면 이미 내용은 다 한 겁니다. 첫 문장 볼게요. Buying a television is current consumption. 좋아요. TV를 buy, 구매한다는 건 current, 현재의 당장의 consumption, 소비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단어 consumption이고 피 들어가는 거 좀 잘 챙겨주셔요. 계속 갈게요. It makes us happy today, but there's nothing to make us richer tomorrow. 그래. 소비를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TV를 산다는 행위는요. 만들어주죠. 우리를 happy today. 당장 오늘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만 does nothing,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습니다. to, 뭐 할, 뭐 할 만한 건 안 해주냐면 우리를 내일, 다시 말해 미래에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만한 일은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은근히 여기서 소비의 본질을 설명을 한 거야. 소비라는 건 지금 당장의 만족이야. 그렇지? 예스. 뭐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 예스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은 그래 내가 인정은 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말투야.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이건 인정해요. Money spent on television keeps workers employed at the television factory. 뭔 인정하냐면 돈이라는 게 썼다. 말 안 되죠. 지금 이 친구 내가 서술어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돈이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가 아니야. 다시 말해. 서술어처럼 생겼는데 서술어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조락 안 맞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 아 너는 꾸민 말. 꾸민 말. 수식어구나. 이렇게 처리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된, 쓰여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사용됐어요? TV에 사용됐던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이 keeps 이렇게. keep은 보관한다는 뜻도 있지만 누구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뜻도 있어. 그치? 누구를 노동자들을 어떤 상태로? employed. 고용된. 고용된 상태로. 다시 말해. 일자리를 계속 갖고 있게끔 해줄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좋은 거네. 그쵸? at the television factory. TV 공장에서. 아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런 소비가 나의 당장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좋아요. but if the same money were invested, it a decree drop somewhere else. say, for example, for scientists in a laboratory or workers on a construction site, while also making us richer in the long run. 어렵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근데 동사의 모습만 조금 신경 한번 써볼게. 만약, 만약 밑줄, the same money, 그 똑같은 돈. 여기 TV에 사용된 그 똑같은 돈이 뭐 되면? 투자된다면인데 보셔야 돼. 만약 뒤에 동사 어떤 형태, 모습 자체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근데 내용상 우리는 어? 과거 이야기가 아닌 왜? if 전에 과거형으로 썼을까? 이렇게 하면 알겠죠. 가정인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가정의 형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가정법 과거형 이렇게 불러요. 모습은 과거형이지만 옛날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냥 상상했다는 표시를 써준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아. 이거를 war invested라고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서술어의 형태도 어떻게 되는 거야? will이 아니라 의두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연결해두면 안 헷갈리실 거야. 알았죠? 보자. 그 돈이 말이야.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만들 거야. 예를 들어, for example 안 쓰고 여러분들, say라는 말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하자면 가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을 위한 일자리겠죠. 어디? laboratory. 실험실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겠어요. on. 어디에서?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site는 여러분들 공사현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건설하는 건설부지 뭐 이래도 돼요. 공사현장 하시면 됩니다. construction. while. 뭐 하면서? 여기서 잠깐만 일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 if도 접속사였지만 여기 있는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이 친구도 접속사예요. 종속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주어를 앞에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하고 가늠할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지화! 그 다음에 주어 없으니까 이제 서술어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형태를 좀 변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나왔어요. while making 이래야 돼요. 이 친구는 make나 made with us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어를 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어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어법 문제로 출제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고 이 친구는 내용이나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나오긴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long run. 길게 달려라 그러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죠. 갑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례 안 들어도 다 이해했는데 그래서 사례를 떠들고 있어요. 그렇죠? Think abou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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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한번 봐봐. as an example. 사례로 대학을 한번 들어보자. sending students to college create jobs for professor. 보자. sending. 보낸다라는 거. 누구를 어디로 보내? 학생을 대학에. 이게 재미난 게 우리도 애들 대학 보내라고 하잖아. 애들도 진짜 보내라는 말을 쓰죠. 재미없어요? 재밌는데. 아무튼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게요. create. 창출하죠. 일자리 누구. 교수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가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일종의 투자 행위 자체도 뭐예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using the same money to buy a fancy sports car. fancy는 여러분 상상해라는 뜻도 있어요. 상상해. 상상해나 나올 법한 글에서 고급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고급 스포츠 차를 사는데 똑같은 돈을 사용해요. 누구한테 사줬어? 우리 고등학교 graduate 졸업자한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아마 8, 9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사줬어. 아무튼 정신이 없는 짓거리인데 우리 새끼 뭘 믿고 사줘 이런 놈을.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뭐 할 텐데 창출할 텐데 일자리를 뭐를 위한 outer worker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 그러니까 투자에 돈을 던지는 거나 내가 당장의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는 거를 어차피 일자리 창출은 똑같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하지만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이 가능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건 안 되죠.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렇지. 좋았어. 가볼게. The crucial difference. 중대한 차이는 between these scenarios. 여러분 왜 여기 시나리오 복수형 썼을까? 당연히 여기 these도 복수형 형태고 앞에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나왔잖아. 대학 교육의 돈을 쓰는 것 그리고 차를 사낸 것 두 가지가 나와서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보세요. 주어는 단수이기 때문에 is입니다. Is that college education? makes a young person more productive for the rest of his or her life. 좋아요. 볼게요. 여기 접속사 대절에도 주어동사 있으니까 체크 한 번 해볼게요. 대학 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준다. 뭐를? 젊은이를 어떻게 만들어? 더 생산적이게. 여러분 여기 생산적이라는 거는 뭔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또 있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뭐야? 돈을 더 잘 못 낸 느낌이 있겠지. rest. 나머지야. 자기 인생 나머지니까 여생 동안 남을 여자 써서 여생을 여생 동안 이러면 되겠다. 그렇지? 평생이라 그래도 되기는 해. 그런데 스포츠카는 does not. does not. 이거 한 번 갖고 와볼게. 해석은 뭐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해석 되게 잘하잖아. 줄여가지고 두나 비동사나 뭐 캔이나 슈도까지만 딱 나오는 형태. 이런 거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다 뭐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처리를 해주는데 문제는 요거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does not이 가리키는 바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기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makes a younger person more productive for the rest of his or her life. 남은 여생 동안 얘가 돈 돈벌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make 여기를 그죠? makes 여기 요 대목을 대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뭘 알아야 돼? 1번 얘를 대신하고 있다. 2번 뭐다? 아 이거 비동사 계열로 축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 동사니까 뭘 써야 된다? 이거는 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ES가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 이 친구 만약에 어퍼 포인트도 하면 요거 하나 딱 어려운 거죠. 맞아요? 좋았어. 갑시다. 그래서 저 말이야 college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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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등록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사실 우리 학원 회비도 tuition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 너무 초라해서 안 돼? 안 된다고 쳐. 대학 등록금도 일종의 뭐야? investment 투자인 거야. buying a sports car is consumption인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도 단어가 쉬워서 어휘 문제는 아니야. 업법 판단으로 나오겠지. 그치? 나오면 너무 고마워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볼까? 안녕하세요. ft